첫째에도 불을 어지간히 들어가더라도 토종이 맞나? 토종인가? 토종같은데, 토종 맞나? 토종입니다, 토종 토종 맞나? 누가 내 벌통을 이 산 꼭대기에다 갔다 갔네, 없어졌더니 여기다 갔다 갔네요. 근데 여기 갔다 왔길래, 참 세상이 묘하다. 이거를 여기서 찾네? 근데 이걸 뒤져보는데, 아니 여기 삶이 있어요 또, 참 신기하네. 아직 어린데, 삶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참 신기하네. 그래서, 참 신기하네.